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패거나 예뻐요. 안녕하세요 수환입니다. 오늘은 배접기를 해볼 거예요. 우선은 네모를 접습니다. 그다음 또 네모를 접습니다. 두 번 네모 접기 이렇게 펼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를 피해서 쇽 딱 안 붙여도 되나요? 파일을? 이제 잘 떠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네모 접기하고 이렇게 했어요. 네. 벌써 배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.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모자 아닌가요? 모자 한번 써보실래요? 모자도 이렇게 하면 끝이 돼요. 어? 한번 써봐요. 와우! 모자다. 이거랑 틀린 거예요 배 접기는? 네. 이렇게 모자도 돼요? 네. 제가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아 됐구나. 아 위로요? 위로 접는 거구나. 저쪽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휴승! 다 나올 거예요. 그래요? 기대됩니다. 그쵸? 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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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되고 나오네요. 예뻐요. 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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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